챕터 8. 학습 자료, study materials and references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 크리에이티브 코딩,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관련 국내외에서 강연, 컨설팅, 워크숍, 연구 개발 등의 활동을 하면서 여러 채널을 통해 학생, 교육자, 실무자, 연구자에게 학습 자료를 공유해 오고 있어요. 디자이너가 코딩을 한다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매우 생소한 영역이기에 어떤 목표와 방향이 있는지 정보를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국외 사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말로 된 학습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유해 오고 있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NJ 채널 프로젝트로 필자가 공유하고 있는 수업과 워크숍 그리고 학습 자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해요. 26. 강의와 워크숍을 대하는 자세 이 책, 읽으면서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한 코딩,의 목표는 실제 코딩 학습을 하기 전에 기초 개념 이해, 동기부여, 학습 가이드의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코딩이 궁금한 디자이너 혹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궁금한 학생, 연구자, 실무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필수 수준에 의해 이론, 개념에 대한 내용을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컴퓨터 언어도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글로 이해함에 있어 한계가 있고, 따라서 반드시 실습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어요.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 수형을 글로 배울 수 없듯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유의미한 결과를 가질 수 있죠. 따라서 필자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몇몇의 강의들, 워크숍 시리즈, 디자이너가 코딩을 공부할 때 유익한 학습 자료들의 소개로 실습을 대신해 보려고 해요. 26.1 시작하는 단계 좌측 QR코드, 워크숍 플레이리스트는 NJ 채널 전체 워크숍 시리즈들을 모아놓은 플레이리스트예요. 이 챕터에서 설명할 모든 강의 리스트뿐 아니라 워크숍 플레이리스트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찾아볼 수 있어요. 처음 학습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어떤 수업들이 무엇을 다루는지 관심사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전체 워크숍 강의 리스트를 모아놨어요. 어떤 수업이 있을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수업 섹션과 질의응답, 키워내 섹션도 함께 키워드에 따라 병행학습을 추천해요. 이론, 배경지식, 코딩 워크숍, 그리고 나와 비슷한 학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통한 입체적인 학습이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가장 익숙한 툴, 2D, 3D 소프트웨어 언어, 배우고 싶은 과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부터 시작하길 권해요. 반복, 반복 그리고 반복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 눈으로만 보지 말고 반복해서 직접 타이핑을 쳐보기를 권해요. 간혹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타이핑을 안쳐보고 코딩을 공부하려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실력이 늙지 않아요. 특별히 처음 공부하는 디자이너들은 반드시 반복해서 수업 내용을 보고 반복해서 직접 타이핑을 쳐보기를 권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분량을 채우는 여정을 시작하길 권해요. 코딩 공부를 할 때 왜 중간에 실패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봤어요. 특별히 디자이너들을 위한 코딩 공부 전략도 위에 QR코드, 코딩 디자인 앵커 공부 어떻게?를 통해 공유해요. 아마도 수많은 오타와 세미콜론, 에러, 띄어쓰기, 대소문자, 탑인덴테이션, 중괄호, 대괄호 에러 등 비디오를 정지시켜놓고 타이핑을 몇 줄 따라 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그 에러의 경우에 수가 우리가 쓰는 언어보다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기를 권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냥 디자인해야겠다. 하면서 재미를 붙이기 전에 그만두는 것 같아요. 좌절할 시간에 계속 연습하기를 권하고 학습의 분량이 차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이는 필자의 경험이기도 해요. 스스로 학습 전략, 사용하는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어떤 스크립트 언어를 지원하는지 확인 후 그 언어로 시작하면 유리하다고 알아봤어요. 각자의 학습 방법이 있죠. 지원해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을 먼저 배우고 API를 학습하는 것이 편한 분도 있고 실제 코딩을 하며 필요한 API와 문법을 발췌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익숙한 분도 있죠. 즉, 그 학습 분량의 채우기까지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공부법이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다양한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면 나의 학습 스타일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에요. 또한 이러한 학습 방법은 주제나 영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다양한 방식을 스스로 정리해놓고 지칠 때마다 바꾸어 적용해보는 것도 필자가 사용한 학습 방법이에요. 26.2. 중급 언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Python을 추천해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하고 많은 사용자, 문서업, 문제해결, 트러브, 슈딩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언어를 학습해야 할까요? 보다 깊은 언어의 이해 기본적인 코딩 문법과 프로그래밍 방법을 어느 정도 훈련했다면 자료형이 지원되는 언어를 공부하기 거네요. 예를 들면, 탑스크립 혹은 C샵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죠. 자료형이 지원이 되는 언어들은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구조를 비교적 효과적이게 구현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데이터 구조가 디자인 스크립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스스로가 구현한 데이터 구조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컴퓨테이셔널 사고를 강화시켜 디자인 프로세스에 녹이고 구현하는 학습을 추천해요. 위에서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떠나 컴퓨터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어떻게 디자인 이슈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상상하고 구현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C샵 문법 워크숍을 들어보고 기초적인 데이터 구조를 학습하고 나만의 디자인 이슈를 기술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어와 환경 조건에서도 동일한 구현을 학습하는 것이죠. 26.3 고급 고급 단계에서 사실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해요. 코딩은 도구일 뿐 어느 영역에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앞서 학습한 도구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문화된 영역에서 컴퓨테이션 접근법이 유용하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이슈가 있을 것이고 혹은 부분적으로 전략적으로 적용을 하는 이슈도 있을 거예요. 혹은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 전공 영역의 관습과 배타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보수적인 시각을 어떻게 교정시켜 나갈 것인가에 맞춰, 그 난이도에 맞춰 컴퓨테이셔널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기초의 중요성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특정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기초의 중요성이 느껴지고 회귀되는 몇몇의 지점이 있어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수체계로 디자인을 기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 디자인을 위한 기하학, 선형 대수학, 데이터를 위한 통계 등으로 전공에 맞춰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하는 기초학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기를 권해요. 방법론적으로 혹은 기술적으로 디자인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구현하고 파이프라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디자인 이슈를 좀 더 지속 가능하게 효과적인 개발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독립 소프트웨어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기존 소프트웨어를 떠나 플랫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죠. 검색과 학습 방법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미 앞선 누군가가 고민했던 이슈이고 상당량의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것들이 많아요. 즉, 인터넷이라는 정보망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와 해결책을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얼마큼 알고 있나? 즉, 암기력이 과거의 척도였다고 본다면 지금의 척도는 1.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2. 방대한 정보망과 검색엔진을 통해서 필요한 지식체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3. 정보, 인포메이션과 통찰, 인사이트를 선택적으로 학습하여 4.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프로그래밍, 코딩의 경우 더 그러하죠. 코딩 자체가 문제를 추상화시켜 기술하고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해결책과 그에 따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에 한번 암기한 내용보다 새로운 것을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학습하는 유연성과 사고체계가 더 필요한 것이죠.